이거 잘 봐야 돼. 어. 지금? 근데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이거는 지금 두 개다 올려놨는데 지금 물결치면서 살짝 위로 올라간 거라 고기가 치고 지나간 거야. 근데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는 이제 초리때 예신같고 이제 봐야죠. 일단은 어. 맞죠? 움직이죠? 세대 다 움직이죠? 뒤로 빠집니다. 어. 어.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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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도 너는 사이즈가 좀 작을 것 같아. 장어는 장어인거 같은데 사이즈가 크지가 않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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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올라왔습니다. 진짜. 올라왔습니다. 야. 그죠? 사이즈가 작죠? 어 바로 왔어 바로 또 또 또 왔습니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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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휴 야 강제집행 5 아 이것도 이것도 느낌이 아 그 작아요 아 아 야 예쁜 끓이 떴어 이제 창 어 저 저기 떴네요 예 와 5 5 5 아 올라오네요 뭐죠 예 5 이거 사이즈가 조금 에 똑같아 어 아닌데 너 마쳐가진거 아 아 어 아 아 어 좀 큰거 같은데요 좀 찍끔 예 가지고 가요 어 어 여보 외우면 갈색 제가 응 clearance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탐 딱 말씀하셨는데 좀 막 소화기 입지를 그렇죠 요 때 이제 그 마리수가 많이 나오고 좀 이제 더 안정되고 이제 좀 약간 어두워 질 때 10시 정도 돼가지고 12시 그러니까 1시 넘어가면 솔직한 얘기로 조거가 떨어져 근데 10시서부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그 한 11시 반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입질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궁금한게 이 포인트가 바닥이 저 바닥을 알아야 되자 않습니까 바닥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요 지금 우회가 강변도로 교가 지금 우회 흐르고 다니고 교가 끝 지점에 그 예전에 이제 덤프가 다니던 길이 있어요 그 뚝이거든요 뚝이거든요 요 그림자 있는데 뚝 있고 그 앞라인으로 그 돌턱이 3단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파도식으로 앞라인으로 요렇게 요렇게 빈단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는 대물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지만 초보들이 여기 쉽게 접하면은 채비 다 뜯기고 가는 자리에요 그러니까 아 채비... 채비가 여기 20개가 예를 들어가지고 20개를 내가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서만 오늘 하루 낚시하면은 최소 10개는 뜯기는 자리에요 그럼 밑걸림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캐스트 해가지고 밑걸림 피하는 자리에서도 원투로 쳐가지고 지금 거기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면서 딸려오면서도 밑걸림이 계속 있다고 아 아니 근데 띄워서 장어를 띄워서 봉돌까지 띄워서 지금 끌고 오는데도 근데 이 봉돌이 지면에 딱 수면에 딱 닿아가지고 이 줄이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들어오는게 아니고 이렇게 딸려오다가 이렇게 비상을 하는 거거든요 타원형으로 타원형으로 비상을 하기 때문에 이 오는 와중에서 예를 들어 장어가 물려있으면은 어느정도 내가 제압을 하면 부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장어가 좀 위로 떠요 이게 우리 이제 부레식으로 뜨는데 고기가 안 걸린 상태에서 이 올려오면은 아 거의 뽕돌이 아까 오다 보면 지금 두 번 저 바늘 해 먹었죠 그 상황이 된다고 아 그런 상황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거는 순간 제압할 때 빨리 대처를 해야 돼 닐 갖고는 힘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뒷걸음질 해가지고 그리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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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걸음질로 그렇죠 뒷걸음질 해가지고 일단은 장어를 일단 제압을 해가지고 펴 아 핀 상태에서 이제 어느정도 얘가 맥을 못쓸 때 그때 닐링이 고르게 해가지고 지면에 딱 뜨면은 이때가 또 떨어지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그냐면 물속에 있을 때는 이런 데서 이제 장어를 올릴 때 순간적으로 아 마지막으로 올릴 때 아 마지막으로 올릴 때 그렇죠 당황을 하면은 얘도 털어버려요 여기서 그래서 닐링과 낚싯대가 마중을 갈 때도 천천히 같이 리드미컬하게 해가지고 싹 올려줘야지 장어들도 자연스럽게 올라오는데 어 이거를 갖다가 갑자기 강제로 이게 뭐 드롭봉 준다 이러면은 그때 이 충격탔 다음에 빠져버린다고 마지막에 터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물길에서 뜰 때 그때 시점하고 드롭봉할 때 요런데 드롭봉할 때 그 시점이 초보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는 항상 저기서 내가 지면에서 올라오는 속도하고 닐링이 부드러워야 돼 아 요렇게 아 근데 여기서 갑자기 충격을 다 가면은 장어 같은 경우는 외반을 채비고 그거 하다 보니까 네 오면서도 이 장어가 스프링식으로 튕겨버린다고 아 이게 튕겨버리면 떨어지는 거야 음 그치 아래 턱이 깨지는 거지 아 장어 턱이 깨지면서 터져버린구나 그러니까 얘는 솔직한 얘기는 우리는 장어를 잡지마 얘는 생과 사의 갈랭길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죽기살기니까 최고의 바락이거든 아하 그러니까 요때 이게 부드럽지 않으면 우리도 이제 사람을 끌어당길 때 강제로 당기면 반발심이 있어가지고 뒷걸음 지거든 그렇죠 네 근데 잘 아는 사람 손잡고 이렇게 가면 같이 가잖아요 네 그와 똑같은 거야 아 그렇게 부드럽게 당겨라 그렇죠 부드럽게 일정하게 일정하게 어느정도의 장력을 유지를 하면서 하는데 허팝에서 여기 잘 모르는 사람 있는데 내가 손잡고 갑자기 이렇게 딱 가면 아 왜 이러세요 어? 무조건 뒤로 이런다고 그렇죠 장어도 똑같아 어 그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야 이 닐링이 항상 친근하게 어? 친근하게 어? 야 우리 오래간만에 본다 한식으로 좋아하듯이 어? 자연스럽게 어 요렇게 닐드를 해줘야지 장어도 빠지지도 않고 아 아 저 장어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 난 여기 닐링 아까 보면은 장어 요렇게 쓱 들어가지고 여기 딱 놓쳐 네 그 장어가 움직이지를 않잖아 네 쑥 올라와요 그렇죠 장어는 닐드미컬하게 싹 해가지고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이 메커니즘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된다 야 참 근데 이제 이게 이게 떠뜨리는 이유가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네 딱 두가지 그 시점만 주의하면은 네 장어는 또 왔어 어 또 왔어 아이고 이제 또 한번 보는거에요 어 네 지금 어 여기 그 바닥이 상황이 요런 입질뿐이 안 보여주는 자리에요 아 그 아까 지금 던진 포인트가 그렇죠 수심이 많이 깊은 수심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앞나이는 수심이 깊은데 네 뚝은 수심이 거의 1m 아 내외에요 그니까 입질이 아 아 언덕길에서 땡기지를 못하니까 아 수심이 깊으면 뭐 붕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꼭 박죠 작은 것도 막 그렇죠 근데 이제 나는 반대로 거꾸로 거꾸로 올려놓은거야 아 요기 턱에다가 올려놨으면 네 밑으로 땡기기 때문에 초리대가 확 꺾이면서 계속 땡기고 네 요쪽에서 땡기니까 얘가 입질하자마자 밑에 턱으로 내려와버리니까 그렇죠 네 초리대가 딱 쓰면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빠져나가려고 털레털레 할 때 아 이제 이제 고 전입질하고 이제 후입질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꺼지는거죠 아 이게 입질보기 아 이 포인트 입질보기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장어 입질 패턴에서 그 봄이나 네 가을철에 우리가 공략하는 방법 중에 이 뚝을 공략하는 그 방법이에요 이게 아 근데 이제 이 한여름에는 이 방식은 별로인데 네 물이 없는 그 낮은 물때 뭐 조금 무심 뭐 한물 두물 이때는 근거리 투촉보다는 장거리 투척이 유리하다 이거죠 아 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포인트에다가 이제 정확하게 박는거 음 그리고 이제 이 장거리도 이제 수원이 올라가면은 장거리 포인트 중에서도 물라인이 이제 수심이 좀 있는데 또 공략을 하는거에요 아 그때는 뚝을 공략을 하는게 아니라 네 이제 완전 이런 하가리 물길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 물길 공략법은 여기로 공략을 하는거에요 한팔부능성 공략을 네 네 이 원기를 공략하는거는 진짜 이 바닥 면이 고른데 이 바닥이 이제 돌 돌이 몽글돌 차돌 차돌이 좀 큰 돌 아 고런데 이제 이 장어들이 좋아요 음 이게 삐죽삐죽한 돌은 우린 낚시하기도 불편하고 솔직한 얘기로 걸리겠죠 어 걸리고 근데 고런데는 장어들도 활동하기가 좀 힘들지 근데 돌이 다듬어진 데는 활동하기 좋죠 음 네 고런데는 야 이제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 자 지금 어 입지를 보시고 캐스팅 포인트를 캐스팅 포인트를 좀 바꾸셨어요 지금 캐스팅 포인트를 아까 네 지금은 아까는 작은 낮은 물골에서 네 쪽에서 공략을 했는데 네 지금은 볼류권에 물길 라인에서 물길 라인을 한번 공략을 해보는거에요 그러니까 조금 가까이 치신거죠 그렇죠 아까 포인트 친 지점에서 네 좀 한 6,7m를 앞당겨가지고 친거에요 아 아 여기서 이제 대물 입질이 들어오면 이제 고라인으로 계속 이제 몰빵 그쪽으로 계속 치신다 네 그러죠 아 근데 그 고 라인이 물길이 가는 물길이 두 갈래가 지나가는 물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여도 그날 그날에 따라서 그날 그날이 아니라 원래 물길이 두 갈래가 있는데 네 나는 그 물길 두 갈래의 물길 중에서 뒤에 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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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을 공략을 한거고 네 지금은 작은 물골에 그 두 개 중에 한 개를 공략을 한거에요 그러니까 아까 올라오는 거를 보면서 조정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왜그냐면 낮은 데에서 장어는 활성되어가지고 마리수는 나오니까 네 좀 더 큰 거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수신보다도 살짝 깊은 데를 공략을 하는거에요 아 네 여기서 이제 대찬 입실이 들어오면 이제 작은 턱을 공략하는게 아니라 볼류권의 물길 중에서도 그 넓은 물골 말고 작은 물골 네 고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거에요 지금 이제 캐스팅하신 포인트가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물골 지나가는 고9이에요 이야 약간 이 상황 상황에 따라서 캐스팅 포인트를 또 조정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네요 아 한번 기대 또 해보겠습니다 어 이게 아까 지금 건들라 건들라 예 지금 건들고 있거든요 지금 맨 오른쪽에 있다가 딱 봤어 뭐가 걸려있어요 이거 또 사이즈가 작은걸까요 네 지금 아까 두 마리 나온 자리에다가 지금 던지신 거죠 네 아 아 거기서 이제 또 건들면은 일단은 무조건 뽑아야죠 배터리 교환하라고 지금 번쩍번쩍 하는데 한번만 더 치면은 한번 뽑아 봐야죠 네 지금 빠뜨리 교환하라고 아 아 아 아 이게 바늘 빠진거야? 아 아 또 떨어지셨네요 바늘 빠졌어? 어 바늘 떨어진 아 아 두 번째로 또 바늘 떨어지셨네요 오늘 여기 연구가 있는지 시발 아 아 음 어이 제대로 왔습니다 어 어 어 바닥 걸린거 아 걸렸어요? 어 바닥 아 이게 이래서 아 이 자리가 이래서 힘들구나 아 아 얘 얘가 움직일 때 어 또 쳐야죠 아 아 아 아 밧데리 밧데리 건네다가 괜히 얘가 움직일 때 아 아 기다리고 있다가 어 움직일 때 또 쳐야죠 이게 이게 바닥이 딱 걸렸어 이게 줄을 살짝 어차피 얘는 이제 그거고 살짝 놓으면 아 자기가 풀고 나가게 뒤가 뒤가 움직인다고요 움직일 때 그때 쳐가지고 올려야돼 그죠? 이제 움직이죠? 어 움직이네 지금 그러면은 후킹은 된거네요 그렇죠 후킹은 되죠 근데 이제 지금 바닥에 걸려버리니까 얘가 좀 그거 할 때 쳐야죠 뒤로 빠져나가거나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자리가 위험은 있더라도 그래도 바닥 상황 자체가 변화무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리가 네 그래서 딴 데보다도 요 나인 중에서는 어 그래도 사이즈 좀 쓸만한게 나오는거죠 쓸만한게 채비를 포기 채비를 뜯기는 한이 있어도 대무를 노린다 그렇죠 아 강준치가 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이야 이게 강준치가 지금 20 40 50 정도 되는 강준치가 지금 11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올라왔습니다 예 강준치 강준치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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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아 방류 아 아 아우 야 너 일로와 일로와 자 강준치 방생하겠습니다 예 방생 근데 강준치가 어휴 시민들 지나가면서 어휴 한강에서 장어도 나온다는 거 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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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